내가 누룽갱이 밥 먹을게. 누룽갱이 맛있어, 엄마. 아니, 아니. 엄마 먹어, 그러면. 나 이거 줘. 쇠 밥 먹어. 이거 먹어, 쇠 밥. 아이, 됐어. 누룽갱이 밥이 더 맛있어, 엄마. 왜 눈물 날려고 그래. 먹어, 그냥. 싹 풀어버려, 이제 맺혔던 거. 기분 좋게 먹어. 오래간만에 해준 밥이니까. 밥 잘 됐어? 왜 그래? 휴지 갖다 줄 거야? 아니, 괜찮아. 맛있네. 왜 오는데? 몰라, 이 맛을 딱 느끼니까 갑자기. 옛날 생각이 났어. 나쁜 생각 아니야? 좋은 생각이야. 추억.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옛날 그 맛이랑 너무 똑같은데 딱 먹는 순간 모르겠어요.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그런 복받치는 감정이 있었어요. 하루 종일 저녁. 프라이데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